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필모라 한글 버전을 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쭈루 강좌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 전에 먼저 한번 하나를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시장자분들의 질문이 뭐 나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 필모라 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존에 제작했던 한 3년 전에 제작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일단 끌어 다가 일단은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딱 놓으면은 이거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하나로 묶여있는 정상적인 영상이죠 이렇게 배경음악이 삽입돼서 완성된 영상입니다 제가 그 드론을 구매해 가지고 몇 달 안되서 첫 사고를 당한 그 영상인데 분수대를 이렇게 예쁘게 찍겠다는 욕망에 그냥 옆에 소나무가 가까이 있는 걸 확인을 못하고 소나무 숲으로 빨래 들어가서 갇혀 가지고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움직지도 못하고 왱 왱 왱 왱 왱 거리는거 제가 간신히 그냥 손으로 잡아 끌어내서 근데 다시 또 날리니까 나르더라구요 일단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일단 자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를 좀 짧게 짧게 보려면은 왼쪽 마우스로 이 위에 줄무늬 있는 타임라인 줄무늬 있는거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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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길이가 짧아진 짧아지는게 아니고 줌 아웃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멀리 간다고 점점점 필름을 멀리서 본다 멀리 가게 되면 전체 길이가 다 보이죠 만약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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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till인이 돼서 더 상세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이제 어떤 음파 같은 파동이 이제 크게 보일 거에요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죠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거 보이죠? 자 이거를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리 하겠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리 하고 이 배경음악 대신에 여기에 나레이션을 넣을거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녹음을 동시에 해가지고 집어넣고 나중에 배경음악을 이제 음량을 좀 낮춰서 나레이션이 들리고 낮게 배경음악이 깔리도록 그렇게 만들건데 일단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는거 자 이렇게 대충 원하는 위치를 갖다놓고 쭉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자를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둘기를 따라서 가닥 끝 여기서 자를거에요. 여기에 여기다 깔릴거에요. 컨트롤 B 여기 보면은 도구에 보면 분할하기 컨트롤 B 컨트롤 B 자 그럼 잘라졌죠? 그러면 뒷부분은 안쓸거니까 뒷부분을 선택 뒷부분을 선택을 하고 선택하는게 확실하게 표시가 안나네요. 그래도 선택이 틀린건 보입니다. 딜렛트킷 탁키면 지워져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오디오 분리하기가 있어요. 오디오 조정하기 이런거니 이런 볼륨 같은거 이런거죠. 오디오 분리하기 다른것들도 나중에 다 할겁니다. 오늘은 여기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오디오 분리하기 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따로 선택이 돼요. 얘 이렇게 움직일 때 오디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거 편집하다보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자 그러면은 비디오는 오디오를 아래쪽으로 더 내릴게요. 한 칸 더 그리고 새로운 오디오는 여기다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 저장을 좀 할게요. 혹시라도 또 하다가 저장은 어딨냐면 여기 설정에 보통은 파일로 되어있는데 설정이 되어있어서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전번에 이거 한번 훑어보는데 영어 버젯은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저장하기 여기에 그냥 narration 한글로 저장해도 한글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흐름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할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거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즉석에서 하는거라 뭐 무슨 엉뚱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대본을 써놓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기 전에 이 소리가 안나게 저는 뮤트를 시켜놓을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요거 요거를 스피커 모양을 딱 꺼놓으면 얘네 이제 소리가 안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소리가 안나죠. 만약에 얘를 키면은 소리가 납니다. 예 끄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직접 지금 제가 필모라에서 녹음을 직접 하는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자 한번 이쪽으로 오른쪽 메뉴로 가서 여기에 마이크 모양이 있죠? 간단하죠? 뭐 다른 것들도 다 있는데 여기 마이크 먼저 오늘 보이스 오버 녹음 딱 누르면 새로운 조그만 창이 떠요. 자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이크 여기가 이제 잡히고요. 오디오 도입하기 자 이 상태에서 빨간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이제 녹음이 완료되고 녹음이 끝나면은 얘를 완료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옆에 자꾸 그 비에 흠뻑 젖어갖고 골골한 고양이를 고양이 애기 고양이를 구출해 갖고 왔는데 지금 오늘이 날짜로 6일째거든요. 막 바닥바닥죠? 차다니고 날립니다. 어디 동물보호 옆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억지로 지금 데리고 있는데 아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잠도 매일 못 자고 막 아주 힘들어요. 저는 동물하고 같이 사는 게 별로 달갑진 않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끄러워서 제가 녹음하는데 자 3년 전 이야기입니다. 드론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멋진 풍경을 담겠다고 분수대 주변을 뱅뱅 돌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소나무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그 영상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점점점 외부로 가다가 느닷없이 소나무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 사방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리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아무도로 지금 못 가고 이 소나무 사이에 갇힌 겁니다. 지금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소나무를 그 프로펠러가 다 썰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아 이거 관공서에서 알면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뭐 심하게 소나무가 다친 건 아닙니다. 그냥 솔잎만 잘린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다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제로 꺼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한번 다시 날렸는데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비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 집 근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료를 눌러봅니다. 녹음한 걸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 여기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B 기침이 나와서 볼륨 목소리가 좀 작다고 생각하면 라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누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마우스가 올려놓은 다음에 손바닥이 펼쳐진 상태에서 딱 누르면 움켜져지죠. 이 상태에서 살짝 위로 올리면 볼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금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 분수대 주변을 배행배돌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소나무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소리가 커졌죠. 이 사방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리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아까는 그 영상을 보면서 녹음할 때는 싱크가 맞았었는데 제가 앞부분을 지워서 앞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싱크가 안 맞았죠. 그래서 그만큼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편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맞았죠. 더 정밀하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 사방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리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아무도를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를 한번 켜볼게요. 오디오를 딱 키면 이제 오디오 소리가 지금 현재 너무 클 거예요. 여기서 소리 소리 나는 데서부터 해볼게요. 자 소리가 지금 나레이션이 묻히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음악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따 눌러서 쭉 아주 작게 들리게 담았겠다고 분수대의 사물을 제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배경음을 줄이고 나레이션은 소리를 키우고 해서 나레이션이 충분히 들리고 배경음과 미세하게 들리는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로 되어 있던 데서 오디오를 분리하는 방법도 진행해 봤죠. 그리고 컵 편집에서 중요한 자르는 것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된 거라면 이제 내보내기 할 때는 여기 보면 완성 및 저장 이거를 좀 다른 내보내기나 무슨 렌더링 뭐 이런 걸로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한국지사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떤 한글 메뉴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정상적으로 됐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써보시고 제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기로 여러분들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또 전달을 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필모나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서 내보내기 완성 저장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